Q. Q. 대선이 없는 슈프 맛이야. Q. Q. 컵라면이 어디서 나온 줄 알아? 컵라면! Q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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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그 lamp Q. Always 뭘 먹을까 내가 지금 고민인데 라면을 오랜만에 끓여 먹을까 좀 생각 중이야 우리 세탁실에서 뭐 먹잖아 거기서 뭐 먹고 싶다고 하는 사람들 의외로 많다? 오픈했잖아 봐봐 오픈했다고 지금 오늘 라면 집 오픈했다고? 자 세게 가보자고 안 그래도 또 사다 놨어 내가 이거 라면 먹으려고 그리고 계란 삶을 때 있잖아 웬비가 조그매하고 계란도 한 판을 다 못 삶아서 이거 새로 사 왔어 엄청 크지? 그랬더니 머리도 들어가기 때문에 아 들어가지 계란부터 삶아야지 정태야 너 밥 안 먹었지? 저희 안 먹었습니다 오늘 라면 끓여 먹자 정태야 이거 일단 뜨거운 물 정수기에서 받아갖고 이거 좀 삶자 다이소에서 이거 2천원 3천원인가 얼마 정도 사가지고 진짜 오래 써먹었다 이거 그동안 고마웠어 이제 가 너지 가버려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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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게 또 의외로 막 이런 것만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이거 잘라붙어야지 조금 부릅지 말면 좀 부릅지 말면 물이 왜 이렇게 많이 맞았어? 물이 진짜 많은 것 같은데? 네 좀 그걸로 편해요 아 이게 이런 용도였으라구 이게 안 보이길 잘했네 그럼 오늘 누구는 먹어 나는? 일단 저는 먹고 말 먹어 성수 생 꼬시면 먹을 것 같은데 아 맞아 성수가 대회 나간다고 해도 꼬시는 넘어와 대회 때 더 뛰어갖고 엄청나갖더라고 혼자 써 근데 있는 표정은 제일 좋아 다이어트가 덜 됐으니까 얼마나 웃기겠나 그치? 어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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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뭐하냐? 이거 보고만 있네 이거? 뜨겁다고 하셔가지고 뜨겁다고 하니까 안 넣고 너희 보고만 있어? 왜 이렇게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이거 또 계란 30개를 또 또 까야하네 엄청 잘 까지지? 이 계란을 까다 보니까 생각하는 게 하나 있어 한 입에 몇 개 먹는 나 한번 해볼까? 한 입에 몇 개 넣을 수 있을 것 같아 세 개에서 네 개 야 그럼 우리 한 번 대게를 한번 해보자 이거 한 번에 많이 넣는 게 끝나는 겁니까? 집사2시 아야 끝인데? 집사2시 또 들어가? 응 아 이거 크네 왜요? 야 누가 왜 허니설어 전 두고, 두고 이거 4개 하는 사람 찾습니다 이거 4개 하면 진짜 나는 그냥 라면 끓이 먹자 오늘 그린 라면을 그냥 먹어보자 일단은 면만 여기다 봐봐 그리고 15도만 다시다 먹어도 될까? 한 거지 제가 옛날에 이렇게 먹어봤거든? 이후로 맛있다? 막투브 같습니다 막투브 같지? 막투브 같습니다 라면 그리는 것도 막투브 스타일이시고 진짜 오 끓어 끓어 자 넣어보자 이거 안 열면 돼 안 열면 오 좋아 동물에 한번 봤으면 동물에 한번 봐줍니다 두 nieuwe Fl registry 기존에 없는 수프 맛이야 성주야 lot! 너 국물 먹어봐 회 Gegen submit 너 다입 shelf 뒤? 여기 앉아있어 자 한잔 받아 이 영롱한 빛깔 봐봐 수프 치얼쑥이야? 아 치얼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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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장난 important 아 이게 줄일이네 좋지? 아 진짜 맛있지?! 생각하니까 계란 먹고 있어 왜 다이어ples에서 그래도 그래 다시 먹자니까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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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단하네.. 하아.. 하아.. 아휴.. 성순아 지금 몇일째 다 해야 되자고 있지? 4주 됐냐? 한 달? 씨앗도 아니네 뭐 네가 나갈 때가 그니까 신경 없으면 밥 먹고 이 씨.. 라면이니까 하나일까 하아.. 하아.. 이거 다 합쳐놨는데도 진짜 뭔가 하나의.. 제품같지 않아? 그냥 나온 것 같습니다. 여기 좀 앉아있어 너 다닐 때 몇 달 돼야?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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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봐봐 컵라면이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? 컵라면! 그게 이거야! 봐봐.. 이게 이게 컵라면이야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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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컵라면.. 느낌이네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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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 하아.. 잘 먹는다네 역시 잘 먹는구나 하아.. 근데 이게 라면 12개인데 왜 이렇게 많냐? 세 명 넘게 먹는 것 같은데 하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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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치지? 그래 좋아했어 계란 하나 먹고 왔어 수고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맞아 근데 이게 다 어디 갔냐 이것들? 야 먹고 간다 정태 어디 갔어? 오늘도 혼자 취해야겠네 자 이거부터 가져가자 아유 아 인사하고 가야지 고객님 여러분 오늘 라면 먹방 잘 먹었습니다 식사 항상 맛있게 하시구요 구독 좋아요 사랑입니다 안녕히 계세요 저는 이만 물러갑니다 고객님 android 잘 먹은 방법이 라면 수고하시 structures 이렇게